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미신타파! 제가 브이로그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걸 올렸더니 진료받는 건 이제 알겠고 진료받는 게 생각보다 무섭지 않겠다 선생님이 보여주셔서 근데 기록이 남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 아 기록이?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말 많잖아요 정신과 진료를 보면은 기록 때문에 취업이나 다른 사회생활에 어떤 문제가 될까봐 못 가겠다라는 댓글이 많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대기업이나 이런 것보다 공무원 채용기준이 좀 더 까다로울 거예요 이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신과 진료받으면 관공소나 공기업의 취업에 제한이 되지 않냐 이런 질문 많이 하셔서 오창훈 선생님이 한번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한번 잠깐 얘기해 주세요 업체처의 공무원 신체검사 정신개통 불합격 판정기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2.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4.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중독자 전부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이런 경우는 취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 아닐까요? 생존이나 건강관리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물론 기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치료가 우선인 분들에 대한 거고 특별히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다고 해서 차별하고 안 뽑을만한 공무원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간 좀 궁금한 건데요 저도 당뇨병 환자분의 만성질환 환자분들 경우에는 소견서를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그런 신체문제장애는 아닙니다 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 전 외래에서 보니까요 환자분이 혹시 걱정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는 정도다 라는 걸 소명하고 싶을 때 이런 소견서를 적기도 하나요? 정신과도요? 간혹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낙수 선생님이랑 저랑은 군복무를 공군사관학교에서 했었는데 항공우주의료원 이름이 아주 멋있죠 우주의료원 잘 멋있어 저는 그게 국군구리병원 근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가장 저희가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파일럿분들의 어떤 건강검진 신체검사랑 고생도들 건강관리도 해서 사실 그 누구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진짜 까다롭죠 그렇죠 본인도 위험한데 다른 사람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도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당장 파일럿이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까다로운 신체 기준이나 정신과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곳도 이런데 다른 곳은 더더욱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마 공군사관학교 생도를 뽑을 때 ADHD나 TIC나 적응장애 가지고 저는 불합격 판정을 내린 적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외래에서 만나본 예비판사, 예비검사님, 예비교사분들도 다 뭐 진료를 받고 그냥 다 임용이 되시고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개인의 진료 기록을 남들이 이렇게 열람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의료법 21조세 1항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맞아요 나의 동의가 없으면 제3자가 절대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안 됩니다 아마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제 법원에서 소송 관련해서 저는 한 번 판사님한테도 문서 송보 촉탁 신청서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판사님이 보냈다고 해서 환자의 정보를 다 안 보내요 왜냐면 영장이 아니니까 영장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하지만 단순히 뭐 그냥 협조해 달라고 했을 때 환자의 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않고요 같은 병원 안에서도 이비인후과나 내과 의사분들이 정신과 의무 기록을 못 봐요 아 예 못 보게 돼 있어요 안산병원에서도 그러셨고 삼성의료원에서도 그러셨죠 군병원도 그래요? 군병원도 그래요 승인을 해줘야 돼요 병원 내에서도 다른 의사들한테 공개 안 하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가 진료를 받으면 대기업 입사할 때 대기업이 내 정보를 다 알고 있겠다 아니면 내가 진료를 보면 공무원이 될 건데 나라에선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절대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따로 떼가지고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 기록이 남긴 남아요 근데 그거는 정신과뿐만 아니라 내과, 이비인후과, 외과의 진료를 볼 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남는 거고 그거는 나라에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야말로 홈뉴스가 사고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그리고 공단 기록은 진료 몇 번 받았는지 투약일수, 진단명 이 정도만 나오는 거지 개인은 익명화만 돼가지고 암호화 처리가 다 되고 내가 여기서 이 의사랑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공단에 기록이 남는 것 자체는 불안하다 그러면 건강보험 혜택 받지 않고 일반 진료로 해서 아 일반 진료로 100% 그냥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하시면 아예 뭐 아예 아무것도 안 남고 근데 굳이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요즘은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취업에 차별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내가 말하지 않고 떼어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진료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 근데 신규 가입할 때는 불이익이 있나요? 정신과 질환으로 입원을 할 정도였거나 아주 심각한 자살 시도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16년 이후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뭐 조현병 ADHD 등 같은 이런 정신장애가 있어도 실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진료를 받으면 보험공단의 어떤 제3의 루트를 통해 보험회사에서 내 진료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음정과 관련된 거는 특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절대 내 정보는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내 진료를 알 수 있는 건 병원 기록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내 기록이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대기업, 보험회사, 관공소, 공무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좀 많이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 분들이 휴직하실 때 병가를 쓸 때 진단서를 달라고 하세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지 정말 힘든 거니까 내가 치료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거니까 사실 다를 거 없이 동일한 질환이니까 네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시준생이나 학생들이실 텐데 좀 이런 부분은 걱정하시지 말고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꼭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앓고 있으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에 집중도 못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도움을 받으면서 나의 어떤 그런 커리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좋을 거 같고 사회 인식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더 해줘야 더 바뀔 거 같아요 맞습니다 꼭 제이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ת